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지인 곳은 청주시 청원구 내숲 초정리 산20-1번지이고요. 이곳은 세계 3대 광천수로 알려진 초정약수가 있는 곳이고 조선시대의 세종대왕과 세조가 눈병과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한 곳으로 유명하죠. 요 앞 땅에 대공올바가 100여 미터를 내려가면 탄산수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요 지목만 임야지 임야같지 않은 임야의 면적은 1993평입니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의 상업용지이면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속하고요. 특히 숙박시설 용지로써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로 4층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네요. 지형은 부정형의 약한 경사지형이고 저쪽 나무들 뒤로 통과하는 2차로에 130여 미터가 접해 있고요. 요 토림은 평단가 100만원으로 매매가는 20억인데요. 개인으로선 엄두가 안 날테고 법인이 인수해서 멋진 숙박휴양시설을 신축하면 어떨까 싶네요. 임야의 동쪽에 접한 2차로에서 촬영 중이고 요 지점부터 시작해 130여 미터가 2차로에 접한 거고요. 전혀 임야스럽지 않죠. 요 동네 턱 쏘는 물맛이 기가 막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탄산광천수를 활용한 근생시설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지하수로 탄산온천수가 나오는 근생시설 신축적합 토지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숲 초정리, 초정관광 휴양지구 내 위치하고요. 2차로에 접한 부정형 약경사지형의 계획관리 플러스 상업지역이네요. 지목만 임야일 뿐 준평지형의 토림으로 1993평의 면적입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로 4층까지 건축물이 가능하고요. 탄산수를 활용한 숙박시설 겸 휴양용 근생시설 용지로 적합하네요. 병단가 100만원으로 주인분이 희망하시는 매매가는 20억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